네, 서울교의 식구들 반갑습니다 손 내리게 하면 되나요? 손 내리게 일단 광복절 집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저희 어머니 장례를 잘 치렀고 어머니 덕분에 제가 또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서울교의 식구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러서 서울교의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 집회라서 저도 특별히 말씀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도 지금까지 경험상 저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 이상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큼 살아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 고백이고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혜만큼 내놓으면 우리가 양식을 먹을 사람 먹고 또 나눌 사람 나누고 모두가 다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첫날 우리 한성 형님이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모두 제목을 상의한다든지 내용을 상의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각자였는데 저는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님들 앞선 말씀에 제 얘기도 다 포함이 되고 새로 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니까 저는 이제 히브리스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사람 복음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저는 히브리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스 1장 2장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복음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말해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에 5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적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소다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또 만물 앞에서 얼마나 권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1장에는 상속자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고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적이 있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돼서 살과 피를 가지신 분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 포함돼서 우리가 다 아들들이 되고 그와 함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10편 8편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0편 8편 앞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를 한번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 당시는 요즘 하늘보다 3000년 전에 하늘이니까 더 맑아서 별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촘촘하게 보였겠죠 이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뜻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사람을 이토록 기억이십니까 하는 찬송과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늘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점이 하나 보이십니까 이 보이저 1호가 1977년도입니까 그때 발사가 되어서 태양계를 쭉 항해하고 한 해왕성쯤 도달했을 때 그때 코스모스를 지은 칼 세이건이라는 전문학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 멀리 떨어진 우주선에 교신을 해서 지구를 한번 돌렸다가 그 다음 카메라고 고장나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작업들을 다 완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모두 반대했는데 새로 부임한 소장이 흔쾌히 이익을 받아들여가지고 카메라를 돌리도록 명령을 해서 지구를 향해서 한 장 사진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점 하나가 지구입니다 이제 이걸 다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점이 지구랑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하나 우주에 떠 있는 먼지 하나 같은 것이 이게 지구의 사진이죠 60억 킬로미터 이걸 지구에서 가장 빠른 우주선의 속도로 한 13년 이상을 날아가서 찍은 사진인데 빛의 속도로는 하루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우주의 넓은 데 비하면 이것도 지구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거죠 이 사진이 지금 인간이 가진 사진 중에서 사람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사진일 거라고 그렇게 칼 세이건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의 이 사진을 보고 한 말이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 푸른 점이라는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창백한 점 하나인데 먼지 한 톨 같은 것인데 이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예전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수많은 확신에 찬 종교들 이데올로기들 여기서 뭐가 되고 싶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 피를 흘린 그런 어떤 왕과 약탈자들 인간의 문명 모든 게 이 점 하나에 태양빛 속에 떠도는 먼지 티끌 위에서 모든 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고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고 그 정오는 얼마나 깊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이 작은 세계를 찍은 이 사진보다 인간의 오만함을 쉽게 보여주는 것이 존재할까 이 창백하고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는 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인간사는 이 우주적인 입장과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기는 커녕 하찮고 자질구려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이 먼지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살겠다 못 살겠다 하고 하는 멱살 잡고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자질구려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1장을 시작하고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른 의심이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 말보다 우리를 더 잘 규정해주는 말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씨가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생명을 자라게 하는 모태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이다 흙이 그 자체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흙 속에 생명이 들어갈 때 놀라운 현상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비교할 수 있죠 사람은 정말 인간이 뭐냐 생물학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 인간은 특이하게 참 하나님까지라도 인식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서 산 혼이 되게 했다 했는데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은 정신적인 기능이잖아요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해서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 매 순간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것마다 사실은 그냥 디디는 것이 없고 내 정보가 들어온 정보를 내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 행동을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손 한 동작 한 동작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받은 것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지금 내 앞에 마루가 있고 땅이 펼쳐져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난 발을 띌 수가 없죠 내 디디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일거수 일투족은 다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보급되고 할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컴퓨터를 들여놨습니다 컴퓨터를 들여놨는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이제 목회자들이 가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교회 컴퓨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컴퓨터가 우리 헌금 얼마하고 뭐하고 한 걸 전부 다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렇게 묻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정보를 넣으면 정보는 자료를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르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AI고 모든 것은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비싼 기계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은 들어온 거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나한테는 이런 정보가 들어온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그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좋아 보였고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집안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간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냥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내 속에 담겨진 은총만큼 우리가 살아내지는 것이지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도 할 수 없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다 우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나 우린 이건 알 필요가 있죠 디모데우스 3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야 된다 네가 받은 것이 어디서 받았는지는 그건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온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출처가 분명치 않으면 출처가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근원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해에서도 보면 밭에 농부가 밀을 뿌렸는데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심은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출처가 없는 것 잡초들은 다 심은 자가 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분명한데 세상에서 있는 많은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유튜브도 보고 컴퓨터에서 뉴스를 보고 정보를 얻고 합니다 하는데 요즘 컴퓨터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를 어떤 기사를 보고 무엇을 찾고 검색하고 하다 보면 컴퓨터가 내 좋아하는 성향 내 관심사를 알아차려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계속 들임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한쪽 정보만 계속 취하게 되는 거죠 한국도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정보만 계속 취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이쪽 정보만 계속 취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것이 심해지면 내가 아는 것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 너무나 다른 세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 이 결말은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습니다 싸우는 결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를 정보를 취할 때도 정보의 질이 중요하고 출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나온 정보인가 이런 걸 알아야지 내가 속지 않고 또 내가 취하더라도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담겨진 대로 그렇게 정보가 담겨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이라는 사실과 함께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왔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흙이라는 말과 산혼이라는 말은 담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받은 것을 표현할 수는 있고 받은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릇 차이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피아노 방클라이븐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때문에 한동안 얘기거리가 되고 많이 회자됐는데 피아노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저게 사람의 손으로 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은 그냥 손가락이 저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나 이 정도밖에 못 보는데 전문가들이 왜 저 연주가 특별한가 똑같은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곡을 똑같은 악보를 보고 치는데 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소리가 단단하다든지 또는 저런 대목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못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다 다르게 생겼듯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는 간정에 내는 걸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풍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빛이 아름다운 거지만은 우주 공간에서는 빛이 전혀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 공간은 캄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구라는 물체가 있고 어떤 빛을 반사하는 물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빨중, 노초, 파남보 하는 형형색색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에게서 그런 빛의 스펙트럼처럼 펼쳐지는 광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담겨도 우리에게서 어떤 색이 표현되고 어떤 아름다운 것이 표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실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수년 전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격화되고 있냐 목사가 교회에서 신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공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저한테도 아주 분명한 길이 되고 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고 목회에 실패했던 사람이고 저는 나는 절망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우연히 워치만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알았습니다 나는 거기서 난 보아를 만났습니다 난 보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제들은 여기서 보아만 보는 사람도 있고 질그릇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보아와 질그릇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난 질그릇인 사람으로서 난 보아를 말해왔습니다 형제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보아와 질그릇을 구분할 것입니다 난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보아를 가진 질그릇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형제들이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흑과 산혼 우리의 특성을 가장 잘 규정한 말이라면 레이기에 나오는 재물은 재물과 어린 양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장 잘 명백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물, 레이기에 나오는 재물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가지는 방식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레이기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섯 가지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가질 건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가지는 방식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다 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부부간에 다르다 안 맞다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냐 하는 것이요 만약에 이런 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약속들은 전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재물 그 재물이 희생양이잖아요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억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 재물로 들여지는 어린 양 스스로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억울하고 그런데 받으시는 분에게는 이것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이 역설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사람이 어떻게 쓰여야 사람의 가치만큼 쓰이는가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서 신혼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재단 아래에 있는 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단은 어린 양이 날마다 들여지는 곳이잖아요 어린 양이 잡아서 들여지는 곳인데 그것이 마치 이 세상에 억울함이 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계시록 6장에서는 묘사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거기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12장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다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하는데 아벨의 흘린 피보다도 더 낮게 말한 피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는 그 얘기보다 예수의 피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완전한 대답이 되는 그런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보면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만족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시 말하면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뒤집어 놓고 오늘 그 자리를 보면서 이 10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0편 어디에선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10편 8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죽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십니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보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지만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레이기의 재물같이 희생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누구에게 만족이 된다 이것이 사람의 용도 사람의 쓰임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문에 보면 자문에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한다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책 그리고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한다 뭔가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이제 분이 거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선물, 뇌물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글로 이해를 하지만 선물 중에 우리가 최고의 선물 뇌물 중에 최고의 뇌물은 재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물을 줘서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뭔가를 그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풀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뇌물은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 우리 자신이 재물이 되는 그거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려왔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재물의 향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제일 처음 부산에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잔뜩하고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뭔가 내가 속아 넘어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끝에 가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처음 말씀 들었을 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적어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이전에 제가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이랬을 때 늘 조금 찜찜한 것 항상 자기 자랑이 섞여 있었던 이 부분이 늘 찜찜했죠 하나님 영광하고 외치고 하면서 늘 그 속에 자기 잘난 것이 조금씩 섞어 넣어서 요리를 하는 근데 이제 제 안테나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일생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사는 것 외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마다 자신의 죽음을 넣어놓고 넘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죽음의 향기를 맡았던 거죠 그에게 역사한 사망은 저한테 다 생명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재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뇌의 일을 보면서는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었는데 그 재물 같은 사람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요아 앞에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했는지를 사람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저렇게만 쓰여도 더 바랄 게 있겠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저런 사람을 천당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을 지옥 보내겠나 속아도 저런 사람에게 속으면 복 축복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무장해제가 되고 따라오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있다가 대구 내려올 때도 저는 간이 나빠서 대구로 내려왔지만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청평에 용평에 용평에 목사님 시기위에서 가 있던 곳을 개조를 해가지고 수양관처럼 해놨는데 그 목사님이 안식연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저보고 거기 가서 수양관 지키면서 청년들 가면 수련회도 감당하고 이렇게 몇 년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하셨고 아니면 농어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골에 농어촌 센터를 세워서 거기 한 사람을 보내서 청년들 한 달씩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서 훈련 받고 할 때 그걸 매니지하고 그렇게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서 제가 그냥 눈 딱 감고 편하게 살자면 그렇게 했었어도 그냥 또 흘러갔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제안을 넙숙 받기에는 제가 면목도 없었고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간이 나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재물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이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꿀떡같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 기차를 타고 부산 가면서 정말 내가 24시간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그럴 때가 오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래 나를 따르라 했으면 내가 보따리 샀을지도 모르는데 때가 오겠지 했는데 얼마 지나서 그런 때가 와서 대구로 내려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았는데도 재물의 향기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주님 앞으로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잖아요 죽음의 고난으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쓰신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교의 관을 썼다 재물의 향기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 죽임당한 사람의 영광과 종기 히브리스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받으심 육신의 제한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히브리스 기자는 그 사람 안에서 영광과 종기와 권세를 이 사람 안에서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의 길을 가는데 힘들다 안 힘들다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다 하기 시작하면 밥상 차려줘도 또 먹는 것조차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힘든 일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애들 다 몇 명씩 낳아서 기르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한 명 낳기도 한 명 키우기도 힘들어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애도 못 키우고 또 그 다음에 직장도 요즘 이직률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하다가 힘들면 금방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한다 이러기 시작하면 사실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안 힘들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말 내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 보이면 수고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도 수고롭지 않게 하죠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모세는 어떻게 그 길을 갔는가 히브리스 11장 24절 25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도 더 큰 보아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결단이 놀라운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보여서 그 길을 갔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이것이 더 귀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밭에 묻힌 보아를 이야기할 때 그날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 이 행위에 중점을 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보아를 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 보아 때문에 또 참으로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보이면 어떤 것도 수고롭지 않게 된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아닌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 영광이 내 앞에 밝히 보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십자가에 죽음의 고난받으신 그분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담대하라 하지 않더라도 뭘 이렇게 하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내가 즐거이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싫어했던 것을 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분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생의 운명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포함되는 구나 나도 이 죽을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썩을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거죠 흙으로 지어져서 산혼이 된 피조물 어린 양의 운명으로 들어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 이것의 완전한 모습 완성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피조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재물의 향기를 보게 되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데 거기서 인생에 참된 영광과 존기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는 본체의 형상이시오 영광의 광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우리 모두를 포함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흙과 산혼 이 그릇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또 재물로 들여진다 우리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인간 사용법을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와서 사람에게서 무슨 열매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것으로 기뻐서 뛰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즐겁게 사는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 병원 가서 고장난 거 치료받고 나온 것과 같다는 거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치회복 위치회복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리가 완료된 거죠 제자리를 찾은 것이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답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경작하는 겁니다 자문 12장 11절에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토지라는 말은 히브리말 아담하로 돼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흙이 아담합니다 흙토지 같은데 사람이라는 단어 아담과 어원이 같은 거죠 그래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은 우리가 달리 그 뜻으로 번역한다면 인생의 재료인 흙 인생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문에 이 기한 지면에 농사 지으면 먹을 것 많다 이 얘기 이 얘기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인생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우리는 경작되어야 될 존재다 하는 겁니다 위치를 회복된 것이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경작되어서 그 땅에 소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흙과 같은 인생을 경작해서 인생에는 가난 땅에는 오곡백가가 나오지만 인생 안에서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는 성육신의 비밀이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는데 영이라는 말도 그렇고 생명이라는 말도 그렇고 말씀도 사실은 형태로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했을 때는 나를 먹으라 했을 때는 우리가 먹을 때는 과육을 먹는 것이지 어떤 씨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했는데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인위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만들게 되고 외식하게 되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가 없으면 모든 말씀이 관념이 되고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물고가 터여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계신 분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 우리의 목표라는 걸 알 때 우리의 갈 길이 제시되는 말씀이 됩니다 전 옛날에 한 번 목사님이 형제들을 어떤 좀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형제들이 다 어렵게 출발했기 때문에 헌금하라든지 배에서 뭘 하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들 직장 가지고 여유가 생겼는데도 여유가 생겼는데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여유가 다 엉뚱한 대로 허비되더라는 거지 도박하는 형제도 생기고 또 돈을 엉뚱하게 허비하고 자기 취미생활에 낭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물이 고여있으면 섞는다 내가 형제들이 물꼴을 터주지 못했다 쓰일꼴 흘러갈 곳을 해주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고여있는 물과 같이 되어버리고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작돼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경작돼서 그냥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보스란히 내놓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경작해서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를 더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았으면 다섯 달란트 더 남기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로 보여줬습니다 내 우물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잠은 오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 우물물 네 물을 마시라 우리의 우물물 우리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 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목마름이 없는 사람 남의 우물물을 기웃거리지 말하는 거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인생이 인생의 존재 안에 두신 축복 그 축복으로 내가 만족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내가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이러다 보면 결국 천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부러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심을 내가 원망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나는 왜 이럴까 좀 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있었으면 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되고 결국 지으신 이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느껴져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옆에서 간증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더 충만한 형제도 있고 또 옆에서 정말 요긴하게 잘 쓰이는 형제도 있고 그런 것과 비교하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뭔가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네 우물 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으심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지으신 것을 감사하고 사람이란 사실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고 사람이란 사실을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하신 모든 것이 내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승리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기뻐함고 즐겁게 살잖아요 난 왜 어른이 못됐을까 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입니다 주신 생명만큼 내게 주신 은혜만큼 그것만으로도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지으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 기중한 날 기중한 시간 우리 형제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들이 다 깊이 알아져서 낱낱이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안에 한 사람도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경작해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재물과 같이 쓰여지고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해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